안녕! 저는 트윤드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제티예요. 오늘은 대구 동성로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렛츠 고!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디노이 오차고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혁오의 러브야? 혁오의 러브야. 혁오의 러브야.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신곡인 건? 옛날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장납이 주사하는 회인들인데.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행복이요. 행복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이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어? 내가 듣고서 거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바비의 파일러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이들의 덤보이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꽃 피는 봄 한 여름밤에 주윤칼 트렌드의 제티였고요. 찐곡을 많이 알게 돼서 트렌디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Interview married 우리 중국 av épensive 신나